상쾌하게 기술적이 denkt me 아니 이거를 ому 회장님 왜 머리에 부럽게 안 들어가지 뭐?? 그런가? 네 이것도 방향이 있는데 이 형은 잘 못 끼셨네 와 있든가 신원에는 아직도 벗어나지 못할거야 아이 응 이러면서 자꾸 또 어떡하지 마지막으로 긴장될 때 트라가 이상하다니 연결나진게 어떤지 소문서 잘 안 봤네 조커 다시 보고싶어 난 조커 영화나 봐 너무 뒤진해가지고 너무 무섭지 않죠? 아니 나는 조커의 그 뒤진한거 조커 봐야되는데 안 봤어 실제 세계에 있는